한글자막 by 김일성 혁명사상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김일성 혁명사상과 주체사상을 뼛속까지 사기다가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학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면서 북한 교회사를 배웠습니다 알고 보니 북한은 한때는 큰 부흥이 있었던 곳이고 수많은 어머니들이 주일 예배 때면 주일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한복을 다려입고 수일 전부터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계하고 주님께 돌아왔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저 북한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우상 숭배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땅에 김일성 우상 작업화가 시작될 때 북한 땅에 소산이 나지 않았고 전년병들이 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살 길을 찾아 수십만 명이 탈북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임재를 경험한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그들을 고발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가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가짝하며 다 내 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도다 계속하여 2장 6절 구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불레스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아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고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으로 경비하여 천한 자도 저라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라는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2700여 년 전에 여리살렘의 유다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들은 운과 굶으로 가득하고 말과 병고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운해로 나라가 잘 될 때 이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며 자기 자녀들을 이방인들에게 결혼하게 하고 잘 살려고 근본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을 넘어서 이제 불레스 사람들과 함께 점을 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버린 것이 아니라 이웃도 버렸습니다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살기는 커녕 썩을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나왔다면 3장과 5장에서는 선지자는 이런 이들을 고소하며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받게 될 징계에 대해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6장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로 망할 것만 같았던 곳에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천상의 예배를 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성전에는 날개가 여섯 개인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며 서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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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에 여호하여 그의 영광의 온 땅이 충만하도다 하는 것을 선지자는 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천사들을 보고 그것을 보고 압도당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망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라고 소리치며 놀랍니다 그때 한 슬압이 재단에서 숯불을 집어서 선지자의 입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선지자는 곧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을 배신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 어떤 결론을 만들어주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들여버렸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여 선택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을 하였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선지자는 이제 우리 주님의 뜻을 향한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긴 보아도 보는 저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11절에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했던 선지자가 용기 내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이 항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훑어서 이곳 땅이 온통이 벌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지님의 징계가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여 남유다 왕은 눈이 뽑히고 옷이 뽑혀진 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징계 내용을 하나님이 배신했던 그들에게 살인을 일삼눔 무지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선지자가 그들에게 가서 이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선지자가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보고 그곳에 가서 이런 메시지 전하라고 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회 선지자는 그것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북한이 고향입니다 지금 나오는 저기 사진은 저기 영상은 중국 화룡에서 발업은 중국 땅에서 발업은 북한 땅 저희 고향 마을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곳에 저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시원하게 자라지 못한 곳입니다 우리는 저곳에서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뼛속까지 새기며 배우며 자랐습니다 여러분 주체사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체사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내 앞길을 개척하는 힘도 나에게 있다 따라서 김일성 백성을 한 사람이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김일성이 나라를 위하여 나라는 김일성을 위하여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령 한 사람을 위해 아주 수직적인 체제 안에서 수령 당 국가를 위해 살아가는 수직적인 체제가 체제로 살아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말씀을 외우며 평생 자우명으로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매주마다 생활총화라고 하는데 김일성 김정일 말씀을 빗대어 자기 사상검증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직장과 가정 모두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들은 매주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을 통해서 김일성 북한에 대한 혁명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당이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을 외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십계명을 어디까지 외우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상숭배가 있었던 저 나라에 여러분 저렇게 우상숭배했던 저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내 위기 26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세약하게 할 것이오 너희 파종한 것은 헛때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을 패할 것이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 위기 이 말씀처럼 북한은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고난이 행군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전년병이 돌았고 파라티부스 홍역 등 여러 전년병들이 돌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농사는 되지 않아서 소산이 나지 않았고요 북한 주민들은 살 길을 찾아 탈북하여 중국에만 15만 명이 탈북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3만 4천여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 좋은 법들이라고 하는 단체와 미국 국무부에서 조사한 자료들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 불쌍한 저들에게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는 당연히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다 하지만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내신 곳은 어디십니까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라도 저 북한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서기를 기도하고 또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둡던 이 어둠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6장 13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 잘릴 때에 구루토기가 남도시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의 구루토기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에 소망이 피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한 불씨가 남아서 그 땅의 구루토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불씨로 남은 자의 역사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만들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거룩한 불씨의 역사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저 평양 땅에 찾아왔었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 우리 장로의 신학교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역사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다시 평양으로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양에 다시 가야 하는 이유는 평양에는 아직도 거룩한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한반도를 우리 북한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거룩한 불씨로 지하교회를 남기셔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탈북하여 복음을 듣고 다시 들어가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학교에도 순교자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학교 졸업하신 분들 중에는 정하민 전도사님이라고 그의 부모님은 중국에서 예수 믿고 다시 북한을 돌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우리 학교 순교에 유업이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부흥에 유업이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다시 북한으로 올라가야 되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불씨는 한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센터에서 2021년 자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탈북민 3만 3천여 명을 보냈는데 이들 중에 40% 이상이 보험을 들어봤다라고 체크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에 온 탈북민 1만 명 이상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들 중에 현장 사적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 선교사, 전도사로 200여 명의 전도사들,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북한 기독교 초기연합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남한에 온 탈북민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70여 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교에 졸업하신 수십 명의 탈북민들, 목회자들이 계신데 70여 개 탈북민 교회 중에는 초교파족으로 모여 있는데 우리 교단이 제일 교회가 많습니다 16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학교에는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연구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협력센터 옆에 성교관 1층에 101호의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북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남과 북한을 위한 사역을 위한 연구자료들을 발제하고요 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사역, 다양한 문화 소속 사역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를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의 수업이 통일평화학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평화학과 우리 학교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신학교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통일평화학과 학생들 중에는 잘 졸업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잘하고 하는 우리 학교 동원회도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통일평화학과 공부를 들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은혜받은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북한 선교 동아리라고 합니다 이 동아리를 통해서 2019년부터 탈북민 청소년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올해까지 6회 탈북 청소년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탈북민 청소년 찬양제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해외 민족문화 탐방을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민족문화 탐방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2020년도에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올해는 탈북민들과 함께 탈북민들이 탈북했던 루트로 우리 고려인들과 탈북민들과 함께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 학교는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글로컬에서 지원하여 유니블하트라고 하는 단체와 비전유니피케이션이라는 단체가 글로컬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희망하는 자 꿈꾸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블하트는 문화사역으로 탈북민들이 실화를 담은 영국 내 아버지를 제작하여 전국교회에 탈북민 사연을 알리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역에서 좋은 일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탈북민 캠프를 앞두고 저희 딸이 교통사고 났는데요 숙룡차가 9살짜리 딸의 가슴을 압박기가 넘었습니다 간이 80% 이상이 소실되었습니다 간이 터져서 폐에 피가 차고 장에도 피가 차고 CT로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이 수술하고 손상된 부분을 잘라내든지 송산된 부분을 시술하여 뽑아내야 했습니다 간 수치가 높아서 당시는 수술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돼서 면허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 동기들과 김은용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전세계 동력자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굽속하게 치유하기 시작했고 8일 이후부터는 그 간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어린이병원에서 놀랐습니다 이런 사고가 천 번 있을 때 한 번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교수들이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학생 우리 아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북한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보면서 생명으로 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음 세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생명으로 답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동문 전도사님 여러분 우리 학교에는 칼빈 선생님이 동상이 있습니다 신학자 칼빈 선생님에게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네바에서 상처받고 나왔는데 제네바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칼빈 선생님이 한 고백입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니가 이 신학교에 부르시니가 선지동산에 부르시니가 칼빈을 부르시던 하나님이시며 선지동산에 부르시니가 북한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나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부르심이 주 예수님이 통치 안에서 장로의 신학교와 한 번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계속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임재로워 우리 주 예수님의 임재로еня 우리 주 예수님의称과 하나님의 임살 estar 하나님의 임재로워 하나님의 임재로워 Inform Hey Sassen